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 오렌지3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프로젝트는 바로 동물상 얼굴 테스트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쉽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일단 우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애니멀스텐이라는 이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구글 이미지에서 카테고리별로 10개의 다른 동물들을 모은 이런 데이터셋인데요 굉장히 쉬운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로우 이미지의 폴더에 보면은 여러가지 이름의 동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 말, 코끼리, 나비, 닭, 고양이, 소, 양, 거미, 다람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동물들만 사용할 건데 그래서 이런 나비라든지 거미를 빼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이걸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면은 여러가지 사진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압축을 푼 파일들의 폴더 이름을 다 한글로 바꿔 줄 겁니다 자 로우 이미지 폴더 있죠 여기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한 20개 정도만 남기고 20개 정도 남겨서 싹 다 지워주는데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둔 데이터셋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둔 데이터셋을 한번 보시면 미리 제가 만져놨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 보면은 강아지 강아지 사진 20개, 고양이 사진 20개, 다람쥐 사진, 닭, 말, 소, 양, 코끼리 이렇게 분류를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란을 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폴더에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할 연예인 얼굴들 연예인 얼굴들을 이렇게 미리 다운로드를 다 받아 놔 주세요 자 오렌지 3로 들어갑니다 오렌지 3에 상단에 보시면 옵션스 상단에 보시면 옵션스라는 메뉴가 있고 애드온 이걸 누르면은 이 애드온을 설치를 하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애드온은 바로 이미지 애널리틱스라는 이미지 분석 애드온입니다 애드온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 애드온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오케이 를 누르시면은 오렌지 3가 재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설치를 해 놔 가지고 네 이미지 애널리틱스라는 이 탭에 들어가면 왼쪽에 어 임포트 이미지스라는 이런 위젯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이미지들을 여기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 점점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 데이터 폴더를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데이터 폴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은 160개의 이미지가 있고 8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름을 좀 바꿔 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어 학습 이미지 로드하기 이렇게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하려면은 이미지 뷰어라는 위젯을 씁니다 이미지 뷰어로 위젯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 우리가 학습 이미지들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고양이 뭐 코끼리 다람쥐 요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미지 인베딩 인데요 요 이미지 인베딩 요 이미지 인베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을 일단 해놓고 요게 기다리는 과정인데 이미지 인베딩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요 칼럼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베더 어 이미지를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는 인베더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구글의 인셉션 3를 사용한 어 이미지넷을 학습시킨 요 모델을 사용할 거고 어 다른 모델들도 있습니다 일단 인셉션 v3를 사용한 이유는 여러가지 동물 이미지들이 이미 학습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지 인베더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러 차종이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뭐 벤츠도 있고 뭐 람보르기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SUV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미리 학습이 된 딥러닝 레이어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CNN 딥러닝 레이어에 넣는데 우리가 여기 사용한 이 모델은 인셉션 v3죠 그래서 여기가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CNN 모델에서 우리는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은 어떤 벡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방향값을 가진 벡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 벡터들을 어떤 그래프에다 표시를 하면은 차종에 따라서 지금 여기 집차 집차들은 요런 구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런 SUV들은 요런 구역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승용차들은 요런 구역에 배치가 되어 있죠 얘네들이 알아서 차종별로 모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이 잘 된 CNN 레이어를 사용하면 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벡터로 바꾸는 것 어떤 공간상의 어떤 한 점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지를 벡터로 바꿨기 때문에 이미지를 인베딩 했기 때문에 이미지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3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미지 인베딩을 할 수 있는 이미지 인베딩 위젯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것은 이미지를 벡터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벡터로 바꾼 것을 한번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 미리 보기를 하려면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하면 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하면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앞에 나오고요 왼쪽에 요 N0부터 N1, N2 이것들이 이미지 인베딩을 한 0.05 이거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셉션 V3 모델이 해석한 어떤 벡터 값이기 때문에 사진 하나를 보고서 이렇게 N0부터 쭉 뒤로 넘기면 N2047까지 그러니까 2048개의 벡터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숫자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이미지죠? 고양이, 이 고양이 이미지를 보고 고양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의 인셉션 V3 인베딩 모델이 이런 값을 내뱉었다 그래서 이걸로 2048차원의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끼리 뭉쳐 있을 거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닷끼리 아마 뭉쳐 있을 거고 말끼리 뭉쳐 있을 거고 이렇게 뭉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을 해서 벡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동물들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모델 위젯에 들어가서 여기에 여러가지 위젯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딥러닝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랑 이미지 벡터랑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얘가 이렇게 쭈루룩 하면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학습을 시작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벨류에이트의 프레딕션, 프레딕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측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랑 뉴럴 네트워크랑 이미지 벡터를 같이 연결해야 되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해 놓고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양이 지금 우리가 정답 값이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라고 예측을 한 모습 여기 뉴럴 네트워크라는 칼럼이 예측 값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확도가 100% 전부 다 100%를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0이 100%예요 그래서 닭, 마을, 고양이, 다람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예측을 해서 전부 다 맞췄다 지금 몇 개 이미지도 몇 개 안 되고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Confusion Matrix를 사용하는 거죠 Confusion Matrix 사용하면 어떤 것을 틀리고 어떤 것을 맞았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값이 세로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예측한 값이 가로축이 나와 있는데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예측한 것을 20개를 전부 다 맞췄다 지금은 20개를 전부 다 맞춰서 가운데만 20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겠죠 뉴럴 네트워크를 지우고 모델에 다시 들어가서 예를 들면 SV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VM, 소프트 벡터 머신 SVM을 똑같이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요 다시 Confusion Matrix 들어가면 SVM도 다 맞췄네요 굉장히 신기한 점은 그냥 이 모델만 바꿔주면 알아서 동작을 한다는 점이에요 또 뭐 해볼까요? KNN, K-Nearest Neighbor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KNN도 한번 해서 결과를 KNN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틀렸네요 지금 보시면 이 경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경우 원래 실제 이미지는 강아지였는데 말이라고 예측한 것이 두 건이 있었다 그래서 강아지였는데 양이라고 예측한 것이 한 건이 있었고요 닭이었는데 양이라고 예측한 것이 한 건 양이었는데 다람쥐라고 예측한 것 아니면 양이었는데 소라고 예측한 것 이렇게 한 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틀렸다 정확도도 프레딕션에 보면은 정확도를 볼 수가 있죠 AUC랑 F1 스코어랑 프리시션 스코어, 리콜스코어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뉴럴 네트워크로 한번 다시 바꿔준 다음에요 좀 설정을 해볼게요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으로 바꾼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안쪽을 보면은 요것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은 아마 100개짜리 한 층 히든 레이어일 거예요 근데 요것을 여러 개의 층으로 바꾸고 싶으면 컴마로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100, 50, 20 하면은 동물 이미지가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개의 노드가 있는 히든 레이어에 들어갔다가 50개의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20개의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8개짜리 아웃풋으로 나오는 요런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도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냐 아니면 렐루냐, 하이퍼볼릭 탄젠트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아이덴티티 출력값이냐 그래서 우리는 뭐 분류 문제니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로지스틱을 사용하고 옵티마이저죠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담이 제일 좋죠? 아담 쓰고 그 다음에 뭐 몇 번 반복할 건지 요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동물의 이미지를 학습하는 요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름을 좀 바꿔 주겠습니다 학습결과보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연예인 사진을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애널리틱스 위젯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점점점 누르고 이번에 테스트 폴더를 오픈 해줍니다 테스트 폴더를 오픈해주면 7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 이미지 로드하기 그죠? 로드 한 다음에 똑같이 이미지를 이미지 인베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 벡터를 이렇게 이미지 인베딩 위젯을 끌어 온 다음에 이미지 인베딩을 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위에서 인셉션 V를 사용했다면 요 아래서도 인셉션 V를 똑같은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요것도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었다 요렇게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베리에이트의 프레딕션 요거를 해서 테스트 결과보기 라고 바꿔 준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연예인 인베딩 이미지 한 것을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테스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랑 칼럼의 테스트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요렇게 보면 약간 불편하니까 이미지 뷰어를 사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테스트 결과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자 테스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만 연결하면은 하나만 연결하면은 하나만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빈칸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좀 확대해 볼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동물상 얼굴 테스트기를 이렇게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었죠 결과 이미지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름이 다르게 나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뉴럴 네트워크 또는 우리가 사용한 모델들을 선택해 주시면 잘 나옵니다 혹시나마 다른 이미지 네임이 선택되어 있다든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미지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예측한 결과로 잘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물상 얼굴 테스트기 얼굴 동물상 테스트기를 오렌지 3를 사용해서 굉장히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지우고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를 놓고서요 랜덤 포레스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랜덤 포레스트 연결해 주고 하면은 테스트 결과 미리 보기 하면은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모델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인베딩의 인베더마다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런 것들을 한번 모델하고 인베더랑 요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미지도 추가를 해 보시면서 테스트 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동물 얼굴 상 테스트기를 오렌지 3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오렌지 3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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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